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주 짧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리셋하기 전에 한번 데프림 k 한테 가세요 특히 월록 메인 하신다면 이거는 놓치면 안 돼요 왜냐면 데프림 k 가 오늘은 이 컨트롤트 팔아요 회복력 보세요 30이에요 더 많은 회복력을 드랍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받으세요 아주 좋아요 그럼 그거 다였어요 그냥 한번 뭐 그거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여기로 가세요 다음에 봐요